바쁘고 귀찮다는 핑계로 대충 하고 계시나요? 바쁜 남자의 스킨케어 다 있다 스킨, 에센스, 로션, 크림 네 가지 기능이 단 한 병에 다 된다 수분 충전, 영양 공급, 피부 진정 그리고 미백과 주름 개선까지 끈적임 없이 산뜻하고 상쾌하게 단 하나로 남자의 피부가 완성되다 애터미홈, 에너자이징 올인원 단 하나로 완성하는 쓰리 메소드 메소드 1 급속 충전 시스템으로 파워 수분 에너지 충전 수분 가득한 블루 젤 텍스처와 영양 가득한 화이트 크리미 텍스처의 듀얼 에센스 타입으로 고농축 워터젤이 피부에 닿자마자 빠르게 흡수되는 급속 충전 시스템을 통해 수분과 영양을 빠르게 흡수하고 유수분 밸런스를 맞춰줌으로써 매끈하고 탄탄한 피부를 선사합니다 메소드 2 피부 진정과 활력을 제공하는 힐링 콤플렉스 당일 채취한 병풀, 어성초 등 6종의 신선한 유기농 생허브로 구성된 힐링 콤플렉스가 하이퍼 모이스처라이징 시스템을 만나 효과적으로 보습막을 형성해 면도 후 들뜬 피부를 진정시키고 지친 피부에 활력을 제공합니다 메소드 3 미백과 주름 개선의 이중 기능성 자연식물에서 얻은 미백 및 주름 개선 기능성 성분이 남성의 칙칙해진 피부톤과 미세한 주름을 개선해 환하고 탄력있는 피부로 가꾸어드립니다 피부가 다르면 남자도 달라 보입니다 아무리 바쁘고 귀찮더라도 내 피부에 소홀할 수는 없다 단 하나면 끝납니다 Only one does it all Atomium 에너자이징 올인원